G-STAR가 독도로 출항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G-STAR 탔다고 보고 독도 입항을 못했지만 그런대로 . . . . . 김지영의 전혁 배바라기 관광 이따가 요걸 탈거야 또 가는데 휘스타 근데 어 어 어 자 폼 잡아봐 아유 저래 잠깐만 따끈따끈 따끈따끈 낮에는 낮이대로 맛이 다르구만 어 아 오늘은 독도 가겠어요 글쎄 아니 모르지 또 거기 가가지고 지금 부세로 가서는 글쎄 말이야 어저께는 이거부터 쓰였거든 네 여기도 약간 카드가 있었는데 음 이야 어 이렇게 이렇게 가끔 깜빡깜빡 잊어버려 저그러시 쓰세요 네 자 거기서 나를 한번 일일 돌리면 돼 그렇지 나 보이지 예 잘 나옵니다 좋습니다 걸어 화이팅 이거 다 보라고 네 흐흐흐 이게 그거 아냐 이거 이거 이 대낮에 보니까 더 또 딱 맞네 이거 어 대낮에 보니까 딱 맞어 와 대낮에 보니까 뭐 같아 하하하 여기 또 있어 여기 또 있어 여기 또 있어 아 희한하네 진짜 어 어 여기 봐 이렇게 되고 여기서 올라가면 이렇게 되네 와 여기서 오네 으흐흐 제주도도 이런 천원동굴이 많은가? 아, 장관이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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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장관이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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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혀꼬게 말이야 거기 조리 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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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기봐 하아 이게 또 거짐 죽여주네 가 이야 시간 잘봐 지금 일곱시 사십분이요 이야 저기서 낚시하는 사람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이야 낚시하는 사람 보자 이야 뭐가 되네 낚시하는 사람이 비우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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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복화산 이 물이 더러운 게 하나 더 안 왔어 여기 이거 봐 더러운 게 하나 더 안 오고 색깔이 에메랄드 색깔 썼다 그치? 예예 색깔이 에발바다 색깔하고 다르다 그럼 좋네 너무 좋다 완전 에메랄드 색깔이다 맞아 이걸 어디 가서 보겠노 우리가 맞아요 이 색깔 색깔이 다 나옵니까? 그럼요 이거 기가 막히죠 여기 여기 소나무 소나무에 또 붉게 말이야 해가 떠가지고 요런거 캡쳐로 싹 해놓으면 좋다 좋다 어 바다 저기 인대가 여기 잘 봐 여기 쪽부터 갈게 그렇지 가자고 조금만 조금만 갔다 오자고 조금만 조금만 갔다 오자고 낚시 오는 사람 바위까지만 갔다 와야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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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내라갑시다. 이게 뭐 섬 이름이 없어? 섬 바위 이름이 없나? 있을 거 같은데 누가 저 기록을 안 해놨나? 야아 아까, 가까이서 봐 털들지 무제호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만세 만세 부르네 나도 만세 부를게 거기 있어 만세 만세 브라보 가자고 이야 다르지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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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스트 여기서 한 말씀 하셔 저기 감정을 너무 아름다운 손에 왔습니다 정말 절경이네요 너무 좋습니다 나도 동감입니다 철희 엄마 우리 혜전희 희전희 엄마 여기 한번 이 굴이 말이야 속 탐험만 할 수 있다면 좋겠네 굴 저 안에 누가 올라가는 길이 있네 뒤에 뒤쪽으로 뒤쪽으로 이야 그사네 속이 뭐 원시림 같잖아 원시림 원시림 찍었어? 안 찍었어? 정신없네 자 다시 시간은 어때요? 원시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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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를 가끔 착각을 해요 귀에다 집중하다보니까 와 신기하네 정말 신기해 자 우리 이제 오늘 다 여기서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운능도 떠나는 날입니다 한 말씀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 다음에 다시 한번 이발 보러 오겠습니다 예 우리 제1남성의 교회에 우리 장로 집사님들 같이 한번 옵시다 오케이 오케이 ez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, 갔다 왔습니다.